아무스 9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스 9장은 아무스의 마지막 장이 되는데 아주 주눔한 하나님께서 아무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눔한 심판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1절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그 이름이 5절과 6절에 그 이름이 여와 아니라 8절에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겠으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나서도 남쪽 유다가 126년 136년 이후에 망하게 됐는데 BC 586년에 그때도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일으켜 있고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냐. 그런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다.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마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2024년까지 한반도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좌파 우파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운하여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맨날 진정논리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짱구될 거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스라엘 언제든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받아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전세계 10대 교회에 거의 전부가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짱구된다 말이냐. 뻥까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짱구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환상을 통해서 암호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 그 당시 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뻥까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성취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까 그런 것이 성취된다고 아주 섬짓한 등골이 오사카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날리는데도 나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불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는 것이 이불의 주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though they are driven into exile by their enemies 그들이 driven into exile 그 포로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거기에서도 there I will command the sword to slay them 내가 칼로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and not for good I will fix my eyes 여호와께서 어디에 눈을 고증을 하냐면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악의 이불의 눈을 고증하겠다 not for good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의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불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을 그 스피릿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반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 다안에다가 베델에다가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우상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종교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조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런 집들을 하니까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하나님이 그 악에 물론 잘하는 일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사물에는 단점과 장점이 다 있듯이 그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 앞에서 에머사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여기 와서 난리냐 너 예루살렘 아래 있는 너 덕오아 거기에 갔으나 거기 가서 너 그 나라에 갔으나 예언을 해라 왜 남의 나라 와서 참견이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그들의 악의 눈을 딱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면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것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몽둥이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그렇게 해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그것을 듣고 뒤에 이제 니누에로 갔던 요나 선지자도 이렇게 아시리아의 니누에 수도에서 예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메시지의 반응을 누가 얘기할지라도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콧방귀 끼고 무슨 소리하고 있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9 1절부터 일어날 수있죠 2장 1절까지 아멘 The Cushites, declares the Lord Did I not bring Israel up from Egypt the Philistines from Kaphtur and the Arameans from Kur Surely the eyes of the Sovereign Lord are on the sinful kingdom I will destroy it from the face of the earth Yet I will not total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give the command and I will shake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the nations as grain is shaken in a sieve and not a pebble will reach to the ground All the sinners among my people will die by the sword All those who say disaster will not overtake or meet us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restore its ruins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declares the Lord who will do these things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the reaper will be overtaken by the plowman And the planter by the one treading grapes New wine will drip from the mountains and flow from all the hills I will bring back my exiled people Israel They will rebuild the ruined cities and live in them They wi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will make gardens and eat their fruit I will plant Israel in their own land Never again To be uprooted from the land I have given them Says The Lord your God Says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말씀을 15절까지인데 1절부터 1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9 I saw the Lord standing by the altar And he said Strike the tops of the pillars So that the thresholds shake Bring them down on the heads of all the people Those who are left I will kill with the sword I saw the Lord standing by the altar, 내가 주님을 봤는데, standing by the altar, 단 옆에 stand by 하고 있는, 서 있는 주님을 봤습니다. He said, 그가 말하기를, Strike the tops of the pillars, so that the thresholds shake. Strike the tops of the pillars, 기둥의 꼭대기를 쳐라. 기둥의 꼭대기를 치면 이렇게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는데, so that the thresholds shake.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지방 아래쪽 문지방이 있는데, 그래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라. 위에 the tops of the pillars, 기둥 꼭대기를 쳐서, so that the thresholds shake. Bring them down under the heads of all the people. 그래서, bring them down, 그 기둥들 꼭대기가 끌어내려라. Bring them down, 어디에? Under the heads of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다 그렇게, 그 돌들이 다 떨어지게, 기둥, 기둥의 꼭대기가 떨어지게 하라. Those who are left, 남아있는 자들이, I will kill with the sword.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다. Not one will get away. Not one will get away. Get away.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Get away 하지 못할 것이다. None will escape.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한 사람, 다 모든 사람이 죽는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사람의 기둥이 떨어져가지고, bring them down under the heads of all the people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궁금하면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을 대조한 것이 있는데, biblehub.com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맨 이쪽에 이제, 여기 모든 성경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biblehub.com이 너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면 될 것 같던데, 여기에 이제 아모스를 이렇게 눌르면, 장이 9장까지 되어 있는데, 9장에 1절을 누르게 되면, 이 1절 아모스 있는데, 이 구절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 구절이 다른 번역으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있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NIB,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하고 있는데,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도 있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B 원문에 충실했다는, 거기에 보면, those who are left of them, I will kill with a sword, 남은 사람을 내가 칼로 죽일 것인데, not one of them shall flee away, not one of them shall escape, 아무도 flee away 하거나, 아무도 escape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I will slay the last of them with a sword,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을 칼로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기둥이 떨어지면, 모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구절을 하고,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바이블 허브 닷컴, 바이블 허브 닷컴, 스마트폰에서도 바이블 허브 닷컴을 하면, 비교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다른 구절과 비교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땅을 파는 건데, dig down, 아래로 땅을 팔지라도, dig down 어디까지, to the depths of the grave, 무덤의 그 깊은 곳까지, dig down 할지라도, from there, 그기로부터, my hand will take them, 내가 가서 내 손이 그들을 취할 것이다. dig down to the depths of the grave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though they climb up to the heavens, 하늘 위에까지 클라임업 할지라도, from there, 그기로부터, I will bring them down, 내가 bring down, 그들을 끄집어내릴 것이다. 지옥 끝까지,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I will bring them down, though they hide themselves on the top of the grave, there I will hunt them down and seize them, though they hide from me at the bottom of the sea, there I will command the serpent to bite them, though they hide themselves on the top of the grave, 비록 그들이, they hid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숨길지라도, 어디에? on the top of the grave, 가멸, on the top of the grave, 갈멸산 꼭대기인데, 그 갈멸산 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인데, 지도를, 지도를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운트 카멀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지중해에 가까운 갈멸산이, 바로 이게 여기에 이렇게 갈릴리 서쪽이라고 생각하면,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갈멸산, 갈릴리 서쪽에 갈멸산이 있는데, 거기로 갈지라도, 거기로 숨을지라도, there I will hunt them down and seize them, 거기에서 갈멸산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hunt down, 그들을 잡을 것이다, 헌트하면 이렇게 사냥하고 이렇게 관리된, 관련될 때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hunt them down and seize them,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hunt them down해서 and seize them, though they hide from me at the bottom of the sea, 그들이 비록, they hide from me at the bottom of the sea, 바다 아래쪽에, 바다 at the bottom of the sea에 숨을지라도, there I will command the serpent to fight them, 내가 I will command the serpent, 뱀을 명해가지고, to bite them, 그들을 bite,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though they are driven into exile by their enemies there, I will command the sword to slay them,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and not for good. though they are driven into exile by their enemies, 비록 그들이, they are driven into exile, driven into exile 하면, go into exile 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이렇게, driven into exile이니까, 포로로 이렇게, 드리번, 이렇게 막 몰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they are driven into exile by their enemies, 원수들에 의해서, 포로로 막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there I will command the sword to slay them, 내가 그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다, 칼을 명해서, to slay them,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and not for good, 내가 내 눈을,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악의 고정을 딱 시켜가지고, 픽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이길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결을 하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for good, 선한 쪽에다가, 픽스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내가 옳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against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너가 그렇게 자라고 했다고, 너, 너, 네 꼬라지를 함 봐라,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봐라, 그래서 for evil에 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그것이 지금, 전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전 국가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베데레에서, 베데레에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본인은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주 정말, 그 힘든 가운데에,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걸 하게 되지만, 그 국가, 전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아모스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픽스를 하시느냐,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잘못한 악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evil spirit과, holy spirit, holy가 아닌 evil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딱 하나님이, 고정을 시킬 것이다. 여호와 정능하신 여호와께서, He who touches the earth, 땅을 만지시는 그 여호와, 땅을 한 번, 하나님께서 팍 치시면, 환태평양 조산대, 그냥 일본이든지, 미국 캘리포니아이든지, 지진을 갖다가, 확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인멸치, 녹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그러한 이렇게, 자연현상들을,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있는 것인데, all who live in it, 그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앞에서, 8장, 7장에서 얘기한, 정의와, justice와, righteousness를, 거짓으로 속여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빨리 주일 지나가고, 빨리 뉴문 지나가가지고, 빨리 장사해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속인다고 그랬는데, 그 속여가지고, 돈을 좀 어떻게 빨리 벌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도리키야, 그것을 없이 해서, 바로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야만에, 이스라엘이, 짠군하지 않을 것이다. The whole land rises like the Nile, 온 나라가, 나일강이 일어나듯이, 범람을 하듯이, Then things like the river of Egypt, 이집트강, 나일강을 말하는데, 그것이 깔아앉을 때처럼, 확 일어났다가, 그냥 확 깔아앉을 때, 냄비건성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처럼 그냥 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힘들면, 또 힘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쁘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일관된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돈 벌었다고,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돈이면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뭐 있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그 이름의 것, 그 이름의 것, 그 여왕께서, 그 이름의 것, 그 이름의 것, 형점들을 빌드하는 것. In the heavens. 하늘에다가 lofty phallies를 지은 것. 그리고 셋째, it's a foundation on the earth. 셋째, it's a foundation on the earth. 땅에다가는 기초를 세우신 그분. Who calls for the waters of the sea? Call for. 뭐를 부르냐면, calls for the waters of the sea. 바다의 물들을 부르기도 하시고. 바다의 물들을 한번 흔들어버리면 쓰나미가 확 몰려오기도 하시는. Calls for the waters of the sea. And pours them out of the face of the land. 그리고 그 바다의 물을 쏟아붓기도 하시는. Pours them out of the face of the land. 땅에다가 쏟아붓기도 하시는. 바다의 물을 정발시켜서 어마무시한 그런 홍수나 폭우를 내리게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The Lord is his name. 그 이름이 요아이시다. 요아의 이름이시다. Are not you Israelites the same to me as the Cushites declares the Lord? Did I not bring Israel up from Egypt the Philistines from Kaftor and the Arameans from Kerr? Are not you Israelites the same to me as the Cushites declares the Lord? 너희가 Are not you Israelites 이스라엘이 아니냐? the same to me the same to me 나에게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냐? as the Cushites 구수족과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냐? 구수족과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냐? 구수족은 저 이제 이집트 아래의 쪽으로 구수 지금 수단이나 그런 쪽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구수인가? 내가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bring up 불러내지 않았느냐? Did I not bring Israel up from Egypt the Philistines from Kaftor 블레셋 사람들을 Kaftor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블레셋 사람은 그 이집트 위쪽에 사해에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Kaftor Kaftor는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보면 Kaftor가 크레타섬 쪽을 이렇게 Kaftor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Kaftor 여기 크레타섬에 있는 그러한 Kaftor 블레셋 사람들을 그 Kaftor로부터 내가 bring up 불러내요 거기로부터 아마 크레타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리스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The Philistines from Keptor And the Aramians from Kaftor Ka은 이렇게 보면 Ka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 있으면 사해 오른쪽으로 모압 지역에 여기 Ka라는 지명이 있는데 아마 이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람이안스 프랑크, 아람 사람은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데 그 아람을 내가 브링업 프랑크, 크로부터 이렇게 크부족으로부터 브링업 하지 않았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진실로 전능하신 여와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on the simple kingdom, 죄된 왕국, 앞에도 fix my eyes for evil에다가 주목을 한다 그랬는데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not for good, 굿이 아니라 이블에다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능하신 여와의 눈이 on the simple kingdom, on the simple kingdom, 죄된 왕국에다가 지금 이렇게 눈이 거기에 가 있다 I will destroy you from the face of the earth 내가 그것을 멸할 것인데 from the face of the earth 그 땅 지면에서 그들을 내가 멸망식에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가 죄 짓나 하나님이 열받았는지 함은 이렇게 완전히 타작하듯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죄를 짓나 심플 왕국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지구의 여러 나라나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미국, 중국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on the simple kingdom으로 보면서 I will destroy from the face of the earth 땅에서 그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Yet I will not total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그런데 I will not total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은 totally destroy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은 완전히 안 없앨 것이다 완전히 다 다른 나라들은 내가 destroy해버릴 것이지만 I will not total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은 totally destroy하지 않겠다 이 성경의 말씀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사이에 많은 다이아스포라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이 남아가지고 전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면 성경을 그냥 지나쳐서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읽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말씀 전체 모세 오경이나 복음세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은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I will not total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완전히 지금 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대치 상태를 지금 유지하면서 아주 어려운 혼란한 가운데 한반도도 그 영향권 안에 같이 지금 맞물려서 들어간 상황인데 I will give the commander and I will shake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the nations as grain is shaken in a sieve 왜냐하면 I will give the commander 내가 명령을 줄 것이다 I will shake the house of Israel 내가 이스라엘 집을 shake milk shake 흔들듯이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다 shake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the nations 모든 열방 가운데서 as grain is shaken in a sieve 마치 grain, 밀을 이렇게 흔들듯이 in a sieve 하면 sieve 하면 체를 만드는 체를 말하는데 밀 온전한 알갱이를 이렇게 딱 글러내기 위해서 sieve, 채 여기 영어 설명에 읽어보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말로 채, sieve, 채 딱 하면 딱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키튼 툴, there is many small holes and there is used to separate smaller particles from large ones or solids from leakers 묵해 있는 무슨 툴이라고 그랬는데 many small holes, 많은 작은 구멍을 가져가지고 there is used to separate smaller particles 작은 이렇게 알갱이들을, 파티컬즈들을 분리해 내는 거다 큰 프랑 라지 원스로부터 그래서 사울리즈 프랑 리키즈 그런 이렇게 액체로부터 또 단단한 것을 글러낼 때 하는 그것을 sieve 체라 그러는데 장황하게 설명해도 한국 사람들은 sieve, 채 한마디는 그냥 채 해버리면 딱 알게 되는데 그 채로 이렇게 곡식을 글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흔들어 가지고 내가 글러낼 것이다 나루 페벌 윌 리치 더 그라운드 그래서 페벌은 이렇게 뭐 조그마한 돌멩이, 돌멩이들을 작은 돌 알갱이 돌 알갱이 하나도 나루 페벌 윌 리치 더 그라운드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글러낼 것을 다 싹 글러내 가지고 싹 글러낼 것이다 All the sinners among my people will die by the sword All those who say disaster will not overtake or meet us All the sinners among my people will die by the sword 그래서 모든 sinners 뭐 죄인들이 among my people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이 will die 죽게 될 것이다 By the sword 칼에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은 누구냐 All those who say 이렇게 말하는 자들 disaster will not overtake or meet us 재앙이 disaster will not overtake or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meet us 재앙이 우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disaster will not overtake us or meet us 그렇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죄인들을 칼로 글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will die by the sword 칼로 다 죽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 죽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돌이키면 인생의 방향을 터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자비를 베푸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아무스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이렇게 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성경에도 그런 이렇게 빠져나갈 항상 그 회개의 기회를 남겨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데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restore its ruins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그날에 내가 restore David's fallen tent 다윗의 무너진 텐트를 restore, restore, 회복할 것이다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그래서 무너진 그 장소를 내가 repair, 보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다윗이 원래는 헤브론의 수도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 것은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조를 할 때 여러 집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 영향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왕국이 아시리아가 아직 왕성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왕국이 번성해 솔로몬 때 더 번성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진 가운데서 시절이 하수상한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그 다윗의 폴런 텐트를 다윗이 이렇게 아래다가 데이비스 폴런 텐트 장막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내가 리스토어 할 것이고 잘못된 곳은 repair, its broken places repair, 고쳐서 이렇게 설 것이다 restore, its ruins build it, as it used to be 다 세울 것인데 as it used to be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했던 것처럼 as it used to be 뭘 이렇게 막 새로운 거 막 장황한 막 새로운 밀레니엄이 와가지고 또 새로운 뭐가 새로운 뭐가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as it used to be 옛날에 하던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에 하던 그런 것을 새롭게 used to be build it as it used to be 그것을 build it 할 것이다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declares the Lord who will do these things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declares the Lord who will do these things. 그래서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Edom의 남은 자, remnant of Edom을 possess, 것을 소유할 것이고,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내 이름을 지니고 있는 모든 열방들을 possess하게 될 것이다. Declares the Lord, 여와의 말이니라. Who will do these things? 여와가 who will do these things?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와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new wine will drip from the mountains and flow from all the hills.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그 날이 올 것인데, when the leaf will be overtaken by the plowman and the plant by the one trading grapes. 리퍼, 그 수확하는 자가 will be overtaken by the plowman, 그 쟁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be overtaken 될 것이다. 접수되어질 것이다. 더 리퍼, 수확하는 자와 plowman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3절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그때의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 말은 이렇게 파종하자마자 또 곡식을 심기 바쁘게, 뭐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지, 그럴 정도로 수확하면 또 파종을 해서, 밭을 갈고 또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when the leaf will be overtaken by the plowman and the planter by the one trading grapes. 또 포도받는 자가 포도를 수확하는 자에 의해서 overtaken 될 것이다. 포도를 수확하자마자 또 포도 심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와인프레스에 포도접 이렇게 다 짜기도 전에, 빨리 또 포도 수확하러 가자. 그런 어떤 것을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new wine will drip from the mountains, flow from all the hills.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와인이 드립 from the mountains. 산에서 그냥 새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풍성한, 아주 먹을 것이 와인이 풍성해가지고, 먹을 것이 풍성한. new wine will drip from the mountains, flow from all the hills. 모든 작은 산에서 그 이렇게 포도접이 흐를 정도야. I will bring back my exiled people, Israel. they will rebuild the ruined cities and live in them. they wi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will make gardens and eat their fruit. I will bring back my exiled people, Israel. 내가 bring back, 도로 데리고 올 것이다. my exiled people, Israel. 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bring back 할 것이다. they will rebuild the ruined cities and live in them. 그들이 rebuild the ruined cities. 그 폐허가 된 도시 성업들을 rebuild, 재건할 것이고, live in them.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they wi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그들이 포도밭 빛나저,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어서 drink their wine. 그들의 와인을 마실 것이고, they will make gardens and eat their fruit. 그들이 make gardens, 정원을 만들어서 and eat their fruit. 내가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in their own land. 그들 자신의 땅에 심을 것이다. 앞에서 포로로 가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나중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후에, 지금 백 몇십 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얘기들 에스라, 느에미아 그런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never again to be uplooted from the land I have given them never again, 다시는 to be uplooted from the land 그 땅으로부터 be uplooted,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I have given them,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 그 땅에서 다시는 never again to be uplooted from the land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says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마지막 장에서 아주 등골이 오삭한 그런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칼로 죽일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회개하게 되면 다시 리빌드하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200년을 훨씬 지나서 그런 이렇게 전체 지금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데 1절부터 전체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from there my hand will take them though they climb up to the heavens from there I will bring them down though they hide themselves on the top of Carmel there I will hunt them down and seize them though they hide from me at the bottom of the sea there I will command the serpent to bite them though they are driven into exile by their enemies there I will command the sword to slay them I will fix my eyes upon them for evil and not for good the Lord the Lord Almighty he who touches the earth and it melts and all who live in it mourn the whole land rises like the Nile then sinks like the river of Egypt he who builds his lofty palace in the heavens and sets its foundation on the earth who calls for the waters of the sea and pours them out over the face of the land the Lord is his name are not you Israelites the same to me as the Cushites declares the Lord did I not bring Israel up from Egypt the Philistines from Kaphtur and the Arameans from Ker surely the eyes of the sovereign Lord are on the sinful kingdom I will destroy it from the face of the earth yet I will not total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give the command and I will shake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the nations as grain is shaken in a sieve and not a pebble will reach to the ground all the sinners among my people will die by the sword all those who say disaster will not overtake or meet us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restore its ruins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so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that bear my name declares the Lord who will do these things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the reaper will be overtaken by the plowman and the planter by the one treading grapes new wine will drip from the mountains and flow from all the hills I will bring back my exiled people Israel they will rebuild the ruined cities and live in them they wi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will make gardens and eat their fruit I will plant Israel in their own land never again to be uprooted from the land I have given them says the Lord your God the Lord the Lord the Lord the Lord in the 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